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요. 원하는 결과 나온 학생도 있고 물론 불만족스러운 학생도 있을 텐데 어쨌든 수능은 끝났고요. 이제 우리 대학 입시를 위해서 나머지 과정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4학년도 영어 총평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려운 시험도 아니었어요. 말자만 한 게 아니고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게요. 정말로 약속한 대로 문제를 낸 건 맞습니다. 추상적인 내용이 나온다던가 아직 해설지는 않았지만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로 해석 능력을 물어보는 거였고요. 선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리딩 스킬에 의존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 그 다음에 해석 능력 그것으로 오답을 지어서 딱 답 남기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한테는 어려울 수 있었냐면 그냥 막연하게 단어 수고만 하고 외운 학생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은 해석 능력도 없고 대충 감으로 문제 풀었던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시험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해석 능력 물어본 거 맞고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오로지 답의 근거로 문제 풀게 만들었구나. 정말 좋은 문제였다. 그럼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구평에서 벌써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구평 전에 막 나왔잖아요. 뭐 추상적인 거 내지 않겠다. 그 다음에 킬로 문제라고 하는 거 내지 않겠다. 약속 지킨 거 맞습니다. 구평하고 요번 수능 하군요. 완전 똑같아요. 거의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야 진짜 구평대로 문제를 냈구나. 구평 때 벌써 힌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파이널 때까지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총평을 만약에 예비고사 학생이 듣고 있다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였고요. 우리 수험생들은 구평 때부터 파이널은 이거를 위해서 공부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 줄 이상의 문장이 몇 개 나오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이 해석 난이도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열 줄 문장이 길어지면요. 단어 수거 안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죠. 뭔 말이지 막 학생들이 단어만 기억나고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구평 전에 뉴스가 나왔고요. 그래서 구평 때 첫 평가원에서 이제 그 트렌드에 따라서 문제를 낸 거고요.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세 줄 이상의 문장이 79개에서 82개. 세 개 차이밖에 안 나는 거니까. 전체에서. 그 다음에 한 지문에 세 줄 이상의 문장이 몇 개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장이 한 줄, 둘짜리로 딱딱 끝나면 금방금방 이해를 하잖아요. 세 줄 이상이 길어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해석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는데 3.94개나 4.1개나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4개 나왔습니다. 아, 보통 16줄의 한 문제인데 이 중에서 세 줄 이상은 기본 4개 나왔구나. 아, 그럼 16줄 중에서 12줄은 그럼 딱 감이 오죠? 4분의 3, 75% 정도 되는 글은 최소 세 줄 이상이었구나. 세 줄, 네 줄, 다 할 줄. 그건 뭐예요? 진짜 해석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거나 이런 걸 낸 게 아니에요. 정말로 기본기를 물어본 겁니다. 이 학생이 해석에 능력이 있는가? 리딩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리딩 스킬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가? 그럼 두 번째는 뭐였냐면 선지 고르기였단 말이에요.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근데 막연하게 또 전체를 해석으로 자, 해석으로만 딱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통해 답을 구하게 하는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벌써 9평 때 힌트를 줬고요. 자, as 똑같습니다. as라고 하는 게 몇 개 나오는지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as는 항상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한 35개, 4개가 나와요. 근데 as는 문장에 따라 해석이 계속 바뀌거든요. 개수도 거의 똑같습니다. 9평과. 자, 그 다음 가장 긴 문장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예요? 벌써? 6, 자, 9평에서 완벽하게 힌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였고 그러면 아, 이게 리딩 스킬이 아니었구나. 진짜 해석이 답이었구나. 해석 능력이 답이었으며 두 번째 풀 때는 근거로 푸는 거구나. 그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그래서 지금 혹시 예비 고3 학생이 보고 있다면 공부 방향이 정해집니다. 막연하게 단어 수거만 대충 알고 느낌으로 대충 이런 말이겠지? 그러면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충실하게 정말 기본기를 공부한 학생들 그렇게 어려운 시험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석 능력이 답이다. 망고 불민의 진리입니다. 영어, 어휘되고 해석되면 90% 끝난 시험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수험생들은요 끝난 결과잖아요. 무슨 또 재수할게요. 이러지 마시고 일단 남는 기간, 나머지 일정 충분히 준비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